한글자막 by 김재현 자, 아, 조금 아까 전에 신문이 나왔는데 이제 수녀님까지 나오네요. 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수녀 아니에요. 가수입니다, 가수. 우피 골드버그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어쩌다가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수녀님이랑 같이 재밌게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르는 날이 오, 해피데이. 무슨 뜻이냐? 아, 행복한 날. 오, 해피데이. 오, 행복한 날. 자, 여러분도 이 음악 들으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들으세요. 박수 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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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